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금요일 와우닛 이상로 파트너와 좋은 흐름 이어가보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2600선을 탈환한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어요. 오늘은 좀 클래식하게 가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전차군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차군단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저는 전기전접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SKNX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차는 아시다시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한 상세를 동반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현대차 그룹들이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는 수급이 들어갔던 쪽에 대해서 좀 더 달려가주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상승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말씀도 한 번 드렸었습니다. 추세가 잡혀있는 종목군들이 쉽게 꺼지지 않는, 그리고 그런 추세를 좀 더 붙여내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 시장에 대한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다음 주에도 상당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한 번 잡았습니다. 전차군단 달린다. 달리는 전차군단. 네, 좋습니다.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 또 다음 주에도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대에 잘 가는 반도체, 그리고 실적에 달리는 자동차인데, 현대차가 영국에서도 역대급 판매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현대모비스가 52주 신고가, 또 현대오토예보도 신고가가 나왔고, 기한 후 구거래일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현대차가 잘 버텨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그룹주들에 대한 상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오토예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예보 같은 경우 현재 52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이는 양상들이었지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미래차에 대한, 친환경차에 대한 이슈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다 보니, 이런 현대오토예보에 대한 상세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현재 바닷군역에서 바뀌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정의선 회장에 대한 지분이 낮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었지만, 이 현대모비스는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전장 부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납품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재평가에 대한 구간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현대위아인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협동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지 협동로봇 자체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위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화 공장 자체가 좀 더 확산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현대위아에 대한 재평가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일단 현대차 그룹주 아무거나 한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봤으니까 이제 반도체 봐야죠.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반도체가 강합니다. PCB 관련주, HBM 관련주 연이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 DDR5, HBM, PI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짚었지만, 그만큼 시장은 솔리마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종목군들이 지금 용호 쌍박 형태로 상승세력을, 우열을 다투기 힘들 정도로 큰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DDR5라든지 또는 HBM 반도체 공통적인 특징, 바로 PCB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확산되면서 강한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우선 이제 이수페타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쓰면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양상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이수페타시스와 대득전자가 현재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는, 신고가에 대한 패턴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 현재 바닷군역에서 바뀌고 있는 PCB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심텍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심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공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주가가 조금 눌려있는 양상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기평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는, 돌파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과정들이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의미 있는 돌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자회사들도 PCB 관련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추세적으로, 이 PCB 관련된 부분이 확산될 여지는 대단히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심텍과 코리아 서키트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아비코전자는 4거래일제 오르고 있더라고요. 토픽 선정한 날부터 한 58% 올랐는데, 제가 보유자라면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달리는 말을 굳이 그 말을 팔고 내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추세 자체가 잡혀있는 종목군들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 홀딩을 하시면서 저는 충분히 10배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블버거 정도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요,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은데, HBM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할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다시 한번 나타났지만,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미국 내 전공정 장비업체라고 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또 랩리서치, 그리고 ASM의 홀딩스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심지어 도쿄 증시에 있는 도쿄 일렉트로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오늘의 한미반도체의 강한 상승세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바로 밑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국산화율이 높은 쪽이 또 세정장비 쪽인데, 세정장비 관련 업체가 또 제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어제까지는 신고가를 강하게 푸시를 해주는 모습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쉰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현재 전공정 장비 안에서도 공정률이 높고, 그리고 자금률이 높은 회사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또 강세 보였던 기업이 ST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STI 같은 경우에도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증착 공정도 국산화율이 대단히 높은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PCB 관련도 들고 오셨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많이 다뤘는데, 그때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반도체의 도화지 역할을 하는데, 부가가치가 크진 않아서 뭔가 주도주로 부상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도 증가하고, 또 고부가가치 PCB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미술용품은 빌려쓰면 됩니다. 옆에 작공한테 조금 오늘 빌려쓰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다시 내 거 빌려주고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 도화지는 한 명당 한 개잖아요. 그건 빌릴 수 없죠. 그렇다 보니까 빌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HBM, PIM, 지금 DDR5도 그렇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화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PCB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자동차 부품과 PCB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다시 PCB 관련된 기업들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우선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 PCB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또는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대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비록 싫어가지면 현우 산업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도 지금 현재 전장 부품에 대해서 납품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는 강조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 많이 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통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기타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인데, 오늘 시장에서 의미를 조금 둬야 되는 것이, 스마트폰 관련된 PCB 관련주들도 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DAP 같은 경우에 급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현재 장기평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 있던 종목인데, 이렇게 강하게 푸시가 나타난다는 것은,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타 부분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우리 PCB 관련주들도 지금은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가져갈 PCB 원피 공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저는 대덕전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PCB 관련된 기업들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심텍, TLB, 아비코전자, 이렇게 다들 수익이 크게 났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착각의 오류였습니다. 기억의 오류였고, 이 대덕전자가 오늘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제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리는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한번 오늘 가지고 온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은, 업황 자체가 현재는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가 영원히 신고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한 신고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인쇄 로기판에 대한 제조사로서, 대덕전자가 과거에 대덕GDS라는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대덕GDS 같은 경우에도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대덕전자가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TLB도 대덕전자에 분사가 된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이 대덕전자가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 부분 붙을 수 있다. 현재 시장에 나오는 것이 엔비디아 향에 대한 기판 납품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 나오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더 PCB 관련된 업황이 확산될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 대덕전자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그래도 한 4만 9천원 밴드까지는 보자를 말씀드리고, 손질가는 3만 4천원 지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향 FCBGA를 대덕전자가 납품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려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원픽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